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보금총회가 교단 안에서 벌어지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최근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. 안건에는 산하 지교의 목회자들 가운데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과 성폭력에 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각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. 실행위원회는 거룩하고 청렴해야 할 목회자들이 온갖 성폭력 피해 고발에 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각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. 지휘를 이용해 성도와 청년들을 짓밟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면직 또는 제명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